짱김많어? 짱김많어? 오잔 10시 우와! 말도 안돼! 엄마! 10시인데 왜 함께 왔어? 엄마! 엄마! 어디 간 거야? 일단 켜가서 선생님한테 빌자 바비야! 나 지금 학교 간다! 선생님한테 최선을 다해 달려간다고 전해줘!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쌤도 분명 교수해 주실 거야! 교족아! 어디 가니?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엄마도 못 알아봐 어머머머! 제가 설마 학교해? 아다다다다다! 잠시 후 아저씨 교문 좀 열어주세요 아니 교문을 왜? 얼른요! 담임쌤한테 땀나는 거 보여야 돼요! 근데 오늘 개교기념일이라 출근 안하셨는데 네? 개교기념이요? 아이고 연석아 이 친구들이 말 안해주던? 네!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아! 그러고 보니 아까 타비한테 카톡을 했었는데 타비 부재중 전화 30통 내가 얼마나 걱정되면 계속 전화를 친구네 얼른 받아봐 뼈! 뼈 적어! 어이 타비 내 걱정은 그만하게 야! 쌤한테 나도 최선을 다해 끼고 있다고 전해줘! 안달지마 point v 와